종이선조중 리슨앤스피크 대화 파트 조화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취미 묻고 답하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 묻기 이런 것들이 대화 파트에 나올 겁니다 먼저 걸과 보이가 첫 번째 대화는 걸과 보이가 대화하고 있고 보이에 남자아이의 이름이 하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가 하준이 부릅니다 하준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이렇게 했죠 What do you usually do? 보통 뭐 하니 In your free time 너의 여가 시간에 In your free time이죠 이 부분이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와 게임하는 걸 좋아해 I like 한다 무엇을 여기에 뭐 게임하는 것 이 부분이 게임하는 것이 되어야 되니까 플레이 해야 되겠네요 I like playing games in my dad 아빠랑 게임하는 걸 좋아해 그랬더니 어떤 종류의 게임을 하니 그래서 요구몰이 어떤 종류의 게임이죠 그 다음에 Do you play가 너는 하니니까 어떤 종류의 게임은 뭐 What kind of game What kind of games Do you play 뭐 여기다 usually 집어갈 수 있겠죠 Do you usually play I usually play 바둑 보통 아버지랑 바둑을 더 내용 파악 먼저 잠깐 해보면 여자아이가 하준이한테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여가활동 여가활동 뭘 물어봤냐 하비를 물어보죠 하비를 물어보죠 하비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I like playing games with my dad 그래서 취미가 뭐다 Playing games with my dad 아빠랑 같이 게임하는거죠 그래서 하준이의 취미는 Playing games with my dad 구요 거리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What kind of games Do you usually play 어떤 종류의 게임을 너는 보통 게임하니 뭐 여기다가 뭐 With your dad 이런 말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With your dad 아빠랑 같이 What kind of games Do you usually play With your dad 아빠랑 같이 어떤 종류의 게임을 하니 I usually play 바둑 난 보통 바둑을 한다 보통 아빠랑 바둑을 둔답니다 그래서 이런 빈도구사의 위치에 있는 일반 동사 앞이죠 그 다음에 바둑은 축구하다 라는 표현하고 똑같이 축구하다 플레이 사커죠 이렇게 하듯이 여기에다가 덜을 써서는 안된다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법적으로 자세히 알아둬야 될 거 뭐 이런 것은 What do you usually do 뭐 빈도구사의 위치에 요러고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시제가 요런 식으로 무슨 시제가 단순 현재 시제라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Fact Check죠 여가시간 합의를 물어보는 취미라든지 여가시간 활동을 물어보는 Fact Check기 때문에 현대 시제고요 그 다음에 In your free time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 뭐 Free 라는 단어 대신 뭘 쓸 수가 있죠 뭐 As Russia Spare time 이라든지 그 다음에 In your free time 자체를 니가 자유시간이 있을 때 니가 한가할 때 이런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플레잉이 동명사냐 현재공사냐 라는 거 그 다음에 투플레이로 바꿔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치사 뭐 빈칸 이런 거 뭐 아빠와 같이 아빠 아버지와 함께 라는 거 할 때 전치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Like 대신에 여기다가 의미상 Enjoy를 써도 별 문제가 없죠 I enjoy Enjoy가 들어갔을 땐 또 여기 플레이냐 투플레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 부분 이게 정보 묶기였습니다 정보 묶기 할 때 요 부분 어떤 종류의 음식을 너는 먹니 라든지 어떤 종류의 게임을 너는 하니 뭐 이런 것도 할 때 What kind of 라는 패턴 그 다음에 Kind 대신에 종류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죠 종류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뭐 종류 Sort 라든지 Sort 그 다음에 Type 뭐 Group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류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데 종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쭉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두 번째 대화입니다 두 번째 대화 해석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안녕 에릭 너는 여과 시간에 니가 여과 시간에 보통 무엇을 하니 그렇죠 취미 묶기죠 여과 시간 활동 묶기 아까 나왔던 것 똑같은 녀석이네요 그랬더니 어떤 자신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도서관에 가서 난 도서관에 간다 그리고 나는 책을 읽는다 현재 시제로 얘기하죠 여기에 현재 시제로 그 다음에 사실화기 정보 묶기가 나오고 있죠 또 아까 전에 어떤 종류의 게임을 너는 하니 이번에 어떤 종류의 책들을 너는 읽니 그랬더니 나는 탐정소설 읽는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탐정소설 중에서 셜록홈즈 이야기를 정말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빈칸 채워보면 아 잠깐 걸과 보이의 대화고 이번에는 남자아이 이름이 에릭이고 여자아이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Hey 에릭 What do you 보통 뭐 하니 했으니까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usually do 그랬더니 I go to the library 하면 되겠네요 I go to the library and read books I go to the library and read books 그래서 에릭의 취미는 Go to the library and read books What is Eric's hobby 하면 His hobby is Going to the library and reading book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What kind of books 중요한 패턴이죠 What kind of books do you read 했더니 I like 나는 탐정소설 읽는 것을 좋아한다 했으니까 I like reading 또는 to read I like to read detective stories Noble 아 Noble 이란 다 쓰면 되겠네요 Detective Nobles I really like Shallow comes storie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네요 OK 본문에는 이거 대신에 Stories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것을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Y로 끝나는 명사 국수형 Y로 끝나는 명사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하는 이런 것들이 있네요 내용 파악하면 어떤 여자아이가 에릭의 취미를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물었더니 에릭의 취미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I go to the library and read books 에릭's hobby is going to the library and reading books 라고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종류 묻고 있죠 What kind of books do you read? 했더니 에릭이 좋아하는 어떤 책의 종류는 detective stories 어떤 탐정소설 읽는 것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Sherlock Holmes stories 좋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랑 똑같은 거 어떤 취미묶기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이런 거 자 이거 본문에서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How를 써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How를 쓰면 너는 어떻게 쓰니? How do you spend? Usually How do you usually spend?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How do you usually spend? How d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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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nd your free time? 조심해야 될 것은 Spend 뒤에 Your free time 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단체 샀으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도 했었죠 또 뭐 What is your free time activity? 이런 표현 What is your free time activity? 너의 자연시간 활동은 무엇이냐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앞에서 했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이렇게 했던 것들 오케이 그래서 뭐 What do you do When you have When you have free time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enjoy doing Enjoy를 썼을 때 What do you enjoy doing In your free time When you have free time What do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들 쭉 살펴봤었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팩트 자신이 좋아하는 합의를 얘기하는 취미를 얘기하니까 현재 시절 쓰고 있습니다 I go to the library and read books 뭐 여기는 생략이죠 생략 I가 생략했습니다 뭐 여기에 He He가 왔다 뭐 그 남자의 취미를 물어봤고 그 남자의 취미를 얘기한다면 He goes to the library and read the books 동사의 형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기 삼위식 낳을 수 있대 그럴 때 여기는 I니까 I read 그대로 오면 되겠지만 그 다음에 What kind of books do you read 종류 묶기죠 종류 묶기도 우리가 정보 묶기에서는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이게 패턴처럼 쓴다 이렇게 해서 What kind of bags 여기는 What kind of books do you read 어떤 종류의 책을 읽니 I like reading 동명사죠 To read 가 된다는 거 여기에 enjoy가 왔을 때는 reading 형태 밖에 안 된다는 거 이거 많이 했었습니다 I enjoy reading detective novel stories I really like shellacom stories 요런 것도 살펴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세 번째 대화 세오야 너는 In your free time에 무엇을 하니 네요 그냥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 뭐 이런 게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것을 즐기니 가 아니고 무엇을 하니 그랬더니 나는 음악을 듣는다 라고 팩트니까 현재 시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듣니 락 음악을 듣는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핑칸 세호 What do you do 겠죠 뭐 하니 했으니까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뭐 여기다가 Usually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When you have free When you have free time When you are free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수업시간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I listen to music I listen to music Music은 셀 수 없는 명사죠 뭐 song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I listen to songs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Music은 셀 수 없으니까 I listen to music What kind of music 여기도 마찬가지죠 Music's 이런 거 없죠 위에는 여기에 이렇게 복수형 왔죠 What kind of books 이렇게 위에는 What kind of games 복수형으로 오겠습니다 게임이나 북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복수형으로 왔고요 Music은 셀 수 없으니까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만 하면 안 되죠 Listen to 전체에서 이렇게 있어야죠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Do you usually listen to Rock music 내용 파악 내용 파악은 마찬가지 또 걸을과 어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와 세우에 대한 여자아이가 세우한테 What kind of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여가 시간 활동 What is your hobby What is your hobby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What do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like doing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enjoy doing In your free time When you have free time I listen to music I listen to music 뭐뭐를 듣다 할 때 전체를 써야죠 I listen to music 그 다음에 종류 정보 묶기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듣니 Rock music 세우의 취미는 음악 듣기고요 세우의 hobby Is listening to music 그 다음에 His favorite genre of music Is rock music 그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은 Rock music 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네 번째 파트 네 번째 걸과 보이의 대화 계속해서 남자의 이름만 계속 나오네요 남자의 이름은 크리스고요 여자의 이름 어떤 여자의가 크리스한테 묻습니다 오케이 크리스야 너는 네가 여가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하니 이러네요 오케이 그래서 크리스 What do you do When you 저 왠 뒤에 왠 뒤엔 절이 와야 되니까 주어동사 와야 되겠죠 When you have free time 뭐 When you have free time 같은 표현이라든지 뭐 What do you do When you have free time 바꿔 쓸 수 있는 거 많이 했습니다 I make cookies I enjoy 뭐 베이킹 좋아한다 했어요 I enjoy 베이킹 베이킹하는 것을 즐긴다 I like 베이킹 I enjoy 베이킹 종류 먹고 있죠 What kind of cookies Do you make Do you bake 해도 되겠죠 What kind of cookies Do you bake Do you make 그랬더니 난 보통 딸기 쿠키 만든다 I usually make 스트로베리 쿠키 하면 되겠네요 I usually make 스트로베리 쿠키 I love 스트로베리 딸기 엄청 좋아한다 그래서 내용 파악은 걸과 크리스의 대화고요 여자아이가 크리스한테 관심이 있어서 What do you do When you have free time Free time activity Spare time activity 합의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의 취미는 I make cookies I enjoy baking 방금 없는 걸 좋아합니다 쿠키 만들고요 그래서 종류 묶게 하고 있죠 What kind of cookies 복수형 Do you make 그래서 I usually make 스트로베리 쿠키 보통 크리스는 딸기 쿠키 만들고요 딸기 쿠키를 만드는 것을 하는 이유는 여기 뭐 Because 넣을 수 있겠죠 Because I love 스트로베리 내가 딸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딸기 쿠키를 만든다 오케이 그래서 How do you 로 시작될 때 조심해야 된다 했죠 똑같은 표현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What do you like to do When you have free time What do you enjoy doing When you have free time 이라든지 그 다음에 Enjoy 뒤에 베이킹은 동명사죠 To bake 로 바꿨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What kind of cookies do you make I usually make Strawberry cooki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체크 문제 풀었나 풀어서 보냈나요 제가 아직 아직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풀어서 보냈을 것 같으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풀어보면 자 How 였으면 How do you usually spend your free time 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I usually watch movies 뭐 자유시간 때 뭐하니 보통 영화 본다 What kind of 여기에 일단 왔습니까 What kind of books 겠죠 What kind of books do you read What kind of movies do you watch I read sci-fi science fiction novels 공상과학 소설 읽고요 그 다음에 종료 묵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복수여 와야 된다는 거 What kind of sports do you play I play 스포츠 물었는데 또 I play the piano 아니겠죠 운동 등록 앞에는 덜을 안쓰죠 I play baseball 야구한다 What do you do 뭐하니 When you have free time 그랬더니 뭐 이거 팩트체크인데 과거시제로 하면 안 되겠죠 I like watching TV 난 TV 보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어렵지 않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Listen and talk C 파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뽀이와 콜의 대화고요 일단 빈칸부터 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자의 이름이 수빈인 모양이죠 남자의 이름도 어딘가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여가 시간에 보통 무엇을 하니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밖에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운동을 너는 하니가 되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어떻게 남동생과 함께 무엇을 배드민턴 친다 나는 배드민턴 친다 그랬네요 그렇죠 나의 남동생과 함께 그런 다음에 누구는 나는 어디에 어디에 학교 배드민턴 팀에 뭐한다 속해 있다 라는 얘기할 때 어떤 전치사를 써야되죠 팀에 있다 나는 있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렇죠 어디에 학교 배드민턴 팀에 그런 다음에 이제 거꾸로 너는 여가 시간에 In your free time 썼네요 In your free time 보통 무엇을 하니 앤디야 남자 이름 나오네요 남자 이름 앤디네요 그랬더니 나는 무엇을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더니 어떤 종류의 영화를 너는 좋아하니 그거 좋죠 뭐 정보 묻기 여가 활동 묻기 여가 활동 말하기 그 다음에 또 종류 묻기 나오고 있죠 또 여가 시간 활동 묻기 그 다음에 여가 시간 활동 말하기 정보 묻기 그 다음에 정보 물었으니까 나는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 종류를 말해 정보를 나는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 그것들은 재밌다 이러고 있네요 그것들은 재밌다 나는 액션 영화가 좋은데 재미있어 오케이 그런 다음에 오 나도 가끔씩은 빈도우사 들어가 있네요 나는 가끔 액션 영화를 본다 그 다음에 제안하기 표현이 나오네요 우리 이번 주말에 액션 영화 보라고 하는게 어때? 제안하기 표현 뭐 다양한 표현들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래 좋다 이러고 있습니다 빈칸 채워보면 수빈 What do you usually do? 보통 뭐하니 In your free time 너의 여가 시간에 나는 운동한다 아이가 엑셀사이즈 한다 어디에서 outside에서 exercise outside 종류 묻기 나오고 있네요 저 운동이란 단어가 여기 이제 두 번 나오는데 여기에 엑셀사이즈는 동사죠 근데 여기는 엑셀사이즈가 명사로 사용되었죠 그 다음에 운동이란 뜻의 엑셀사이즈는 스포츠하고는 달리 셀 수 없는 명사라는거 엑셀사이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운동을 What kind of exercise What kind of exercise do you do? Do you usually do? 그랬더니 운동하는 거니까 더 배드민턴 하지 않듯 했죠 I play badminton I play badminton 무엇을 Badminton을 어떻게 With my brother 그 다음에 자신이 학교 배드민턴 팀에 속해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치사 뭘 쓴다 나는 있다 I am 어디에 On the school's badminton 팀 I am on the school's badminton 팀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수빈이가 앤디한테 물어봅니다 취미 What do you usually do? 무엇을 너는 고통하니? When you have free time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What is your free time activity? What is your hobby? Andy 그랬더니 나는 좋아한다 I like 무엇을 영화보는 것을 Watching Movie 는 셀 수 있으니까 복수형으로 쓰겠죠 I like watching movies 영화보는 것을 좋아한다 했으니까 종료 묻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복수형 보이고 있죠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또는 What kind of movies do you enjoy?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watching? What kind of movies do you enjoy watching? What kind of movies do you enjoy watching? I like action movies I like action movies They are fun They are fun 재밌다 이런거죠 액션 무비를 크리스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 앤디가 참 앤디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수빈이는 운동 좋아하고 배드민턴 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나도 가끔씩 본다 I sometimes watch action movies too 수빈이도 가끔씩 액션 영화 봅니다 Sometimes I sometimes watch action movies too 나도 가끔씩 액션 영화를 봐 영화도 가끔 보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가끔씩 보는 영화의 장르도 같은 액션 무비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죠 그래서 보러 가는게 어때 자 제안하는데 물음표로 끝났는데 동사원형이야 그쵸? 오케이 그렇다면 Why don't we겠죠 Why don't we Why don't we go see an action movie this weekend 그래서 수빈이가 앤디한테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Why don't we go see an action movie this weekend? Sure, that sounds great 네 내용 파악은 먼저 보이 앤디가 먼저 물어보죠 앤디가 수빈이한테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자교 시간 활동? 물어봤더니 수빈이는 수빈 exercise is outside 수빈이는 밖에서 운동하고요 앤디가 What kind of exercise do you do? 하는 운동의 종류를 물어봤더니 수빈이는 수빈 플레이즈 배드민턴 with her brother 브라더와 함께 배드민턴을 밖에서 치고요 She is on the 수빈이 on the school's 배드민턴 팀 학교 배드민턴 팀에 속해 있고 거꾸로 이제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앤디 What does 앤디 usually do in his free time? 앤디는 자교 시간에 뭐하냐 He likes watching movies 앤디 likes watching movies 영화 보러 가자고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라고 물어봤더니 앤디 likes action movies 앤디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고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액션 영화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수빈이도 가끔씩 액션 무비를 보고 주말에 저거 보러 가자고 했고 그 다음에 앤디가 Sounds great 했으니까 이번 주말에 수빈이하고 앤디는 같이 액션 영화를 보러 갈 것 같죠 오케이 그래서 자세한 내용 What do you usually do?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What is your hobby? What is your free time activity? 바꿨을 수 있는 표현들 쭉 알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같이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엑셀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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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종류묶기 할 때 나온 엑셀사이즈 명사라고 얘기했죠 종류묶기 뭐 카인드 대신 쓸 수 있는 거 What sort of exercise What type of exercise What type of exercise What group of exercise 종류란 뜻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를 알았라고 했고요 이렇게 Fact check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말하죠 그랬더니 뭐 피아노 치다 하고 다르게 운동하다 할 땐 더 안 쓴다는 거 알죠 I play badminton 뭐 전체사 비용 오면 체온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With my brother I play badminton with my brother 그 다음에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다 할 때 전체사 온 I'm on the school's badminton team 학교의 하니까 소유격석 했죠 Now What do you usually do 빈 동사의 위치 현재 시제 취미 묶기 In your free time When you have free time and leave I like 동영사 I'm to watch I like to watch movies 뭐 enjoy가 오면 달라진다는 거 I enjoy watching movies What kind of movies do you enjoy What kind of movies 복수영 I like action movies 뭐 대인은 Action movies are fun 대신 왔죠 액션 영화는 재미있다 OK 뭐 fun 대신 쓸 수 있는 건 fun이 재미있는 이란 형용사로 쓰였으니까 여기는 Interrasting으로 바꿔 쓸 수 있겠고 똑같은 표현을 나는 액션 영화에 관심이 있다 이 부분 대신에 나는 액션 영화에 관심이 있다 라는 표현으로 바꿀 때는 I'm interested in action movie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I'm interested in them 같은 표현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단어의 형태가 어떨 때는 ing 어떨 때는 ed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 빈도우 부서 위치 I sometimes watch action movies too 그 다음에 이거 제안하는 표현이니까 자 물음표로 끝났는데 제안하는 표현이다 그럴 때 Why don't we 뒤엔 동성원역이죠 하지만 How about going 알죠 How about going See an action movie this weekend What about going See an action movies this weekend Shall we go see an action movies Let's go see an action movies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Sure that sounds great That은 뭐 대신 왔다 Going see an action movies this weekend 하는 것 이번 주말에 가서 액션 영화 보는 것 그래서 Going see an action movies this weekend 대신 That을 사용한 거죠 Going 또는 To go see an action movies this weekend Sounds great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One minute speech 보고 갑니다 먼저 우리말로 내용 파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수진이야 자기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여가 시간에 보통 음악 들어 자신의 여가활동 너는 보통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니 라고 질문을 받았다면 나는 여가 시간에 음악을 듣는다 그 다음에 나는 특히 램 음악 듣는 것을 같은 경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떤 종류의 음악을 너는 뭐 즐기니 좋아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묻지 않았는데 자기가 대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랩 음악 좋아한다 했으니까 이건 또 니가 가장 좋아하는 랩 가수는 누구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안녕 나는 수진이야 나는 말은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 is your name 뭐 Who are you Who are you 이름 묻진 않지만 잘 약간 rude해 보이기 때문에 mean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What is your name 했더니 I'm 수진 했구요 그 다음에 나는 여가 시간에 보통 음악을 듣는다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에 대한 대답이죠 What is your free time activity What is your hobby 했더니 아이가 뭐한다 아이가 Listen to 한다 I'll listen to Music 난 음악 듣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 In my free time 이군요 난 여가 시간에 자 뒤에 음악 듣는 사말이 뒤에 있네요 I usually listen to music 했으니까 나의 여가 시간에 In my free time 에 In my free time I usually listen to music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In my free time I usually listen to music 그 다음에 나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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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이죠 특히 특히 랩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 I especially like listening to rap music 이죠 I especially like listening to rap music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종류 묶기에 대한 대답이죠 그랬더니 I especially like listening to rap music 그 다음에 Who is your favorite rap singe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o is your favorite rap singer Or singer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in my free time? I usually listen to music. What kind of music do you especially like? 특히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니? What kind of music? What sort of music do you especially like? I especially like listening to rap music. 동미형사 같구요. To listen 되구요. Enjoy이면 listening 밖에 안된다는 거. 그 다음에 my favorite rap singer. Who is your favorite rap singer? My favorite rap singer is DJ Star.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체크. 너는 in your free time에 왜에 대한 대답인데 전치사 썼죠. When you have free time. When you have spare time. When you are free. 그래서 뭐 보통 이란 말이 없네요. Usually 안 넣어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What do you do? What do you usually do? What do you like to do? What do you like to do? What do you like doing? In your free time? 나는 가끔씩 빈도보사 sometimes know란 말이죠. 그래서 I sometimes watch horror movies. Horror movies. Horror movies. 공포영화죠. I sometimes watch horror movies. 종류묶기죠. 너는 어떤 종류의 TV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들을 보니. TV shows는 여기 있네요. TV 프로그램들 복수. 그래서 종류묶기. What sort of TV shows? What kind of TV shows? What type of TV shows do you watch? 뭐 이렇게 하고요. 나는 특히 especially iner란 말이죠. 배드민턴 치다가 아니고 지는 것이네요. 난 특히 좋아해. 뒤부치죠. 난 특히 좋아해. I especially like. 칸이 한 칸 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는 투부 정서가 아니고 동명사 쓰란거죠. 블랙 배드민턴. I especially like. 블랙 배드민턴. 이렇게 해서 대화파트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화파트 관련된 과제. 시간에 맞추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